1. 다음 중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여러 개를 접속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오른 것은? 2. 정류회로의 전류 용량이 커진다. 2. 다음 평화회로에서 직류 출력 전압은 약 얼마인가? 3. 138V 3.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전압이 12V 제너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10MA일 때 제너 다이오드 측의 소비 전략은? 1. 120MW 4. 다음 중 트랜지스터 증폭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공통 베이스 회로의 전류 이득과 공통 컬렉터 회로의 전압 이득은 모두 1보다 크다. 5. 다음 부괴완 방식 중 입력 임피던스는 감소하고 출력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방식은? 1. 병렬 전류 괴완 회로 6. 다음 중 OPM 성능을 판단하는 파라미터로 관련이 없는 것은? 4. PV 7. 다음 그림에서 입력 전압 VI는? 3. VI는 보상 8. 그림과 같은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하틀리 발진 회로이다. 9. 발진 회로의 출력이 직접 부하와 결합되면 부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진 주파수가 변동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4. 다음 단과의 결합을 밀 결합으로 한다. 10. 다음 중 수정 발진기에서 발진 주파수가 안정된 이유가 아닌 것은? 1. 발진 조건을 만족하는 유도성 주파수 범위가 넓다. 12. FM 변조에서 최대 주파수 편의가 80KHZ일 때 주파수 변조파의 대역폭은 약 얼마인가? 4. 160KHZ 12. 다음 중 PM 변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순시 이상은 변조신호에 비례하고 순시 주파수는 변조신호의 미분값에 비례한다. 13. 주파수 변조에서 변조지수를 나타낸 것 중에 대역폭이 가장 넓은 것은? 4. 2. 14. FM 수신기에 사용되는 주파수 변별기의 역할은? 1. 주파수 변화를 진폭 변화로 바꾸어 준다. 15. 다음 그림은 이상적인 펄스를 나타낸 것이다. 펄스의 뷰티 사이클 뒤에 식으로 오른 것은? 2. 16. 다음 그림과 같은 클램핑 회로의 출력 파형은? 1. 17.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3. 18. 다음 진리표를 부을 대수식으로 표시하면? 4. 19. 다음 중 리플 카운터에 대한 설명으로 트인 것은? 3. 최대 동작 주파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 그림의 코드 변환 회로의 명칭은? 1. BCD 그레이 코드 변환기 22. AM에서 반송파 전압이 10V, 변조도가 80%일 때 상측파대 전압은 몇 V인가? 2. 4V, 22. 외법법에 의한 SSB파 발생 회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고역 필터 23. 단일 유액 턴수관 방식으로써 최대 주파수 편의 30KHZ를 얻으려면 얼마로 체배해야 하는가? 3. 약 30체배 24. 다음 중 FM 송신기에 사용되는 EDC 회로의 기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3. 최대 주파수 편의의 규정치 유지 25. 주파수 90KHZ의 반송파를 6KHZ 정연파 신호로 FM 변조했을 때 최대 주파수 편의가 76KHZ의 경우 정의 주파수 대폭은 몇 KHZ인가? 4. 164KHZ 26. 그림과 같이 PM 변조기를 이용하여 FM 변조 신호를 발생하고자 한다. 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2. 접근기 없음 27. 다음 중 스펙트럼 확산 변조 방식에 대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복조는 비동기 검파 방식만 사용한다. 28. 다음 중 전송 속도와 보보속도가 항상 같은 변조 방식은 무엇인가? 1. FSK 29. 다음 중 16QAM 시스템의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16개의 위상과 진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30. 16진 QAM의 대역폭 효율은 몇 BPSHZ인가? 3. 4BPSHZ 31. 다음 항법장치 중 무선항법장치가 아닌 것은? 1. SSR 32. 다음 중 축전지의 백색 황산납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급판에 불순물이 혼합되었을 때 33. 전원회로에 관한 설명 중 서로 관계가 먼 것은? 4. 정전압회로 증폭도 34. 무부하시 직류 출력 전압이 10V인 정류회로의 전압 변동률이 10%일 경우 부하시 직류 출력 전압은 약 얼마인가? 3. 9.09V 35. 태양광 발전 시스템 DC전기를 사용할 때 필요치 않은 자제는? 4. 브리지 발진기 36. 다음 중 수신기의 전기적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2. 감도, 선택도, 충실도 37. 수신기 특성 중 일신호 선택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감도 억압효과 38. 기본 단위인 길이, 질량, 시간 등을 측정하여 피측정량을 알아내는 측정하여 피측정량을 알아내는 측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절대 측정 39. 안테나의 실효 인덕턴스가 2μH, 실효 정전용량이 EPF일 때 이 안테나의 고유주파수는 약 얼마인가? 2. 80MHz 40. 다음 중 축전지 용양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백색 황산연의 제거 41. 비유전율이 1이고 비투자율이 9인 매질레를 전파하는 전자파의 속도는 자유공간을 전파할 때와 비교해서 몇 배의 속도가 되는가? 4. 1-3배 42. 자유공간에서 전파가 20mS 동안 전파되었을 때 진행한 거리는? 2. 6km 43. 다음 중 포인팅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1. 2H 44. 그림과 같이 600MHz의 반파장 안테나의 끝에서 전압급전을 하고자 한다. 급전선의 최소 길이는? 1. 0.25m 45. 다음 중 급전점이 전류정제파의 파복이 되는 것은? 2. 전류급전 46. 북사저항 450옴 인폴디드 다이폴 안테나 2개를 람다사 임피던스 변환기를 사용하여 100옴의 평행 2선식 급전선에 정압시키고자 한다. 이때 변환기의 임피던스 값은? 3. 300옴 47. 다음 중 도파관은 어떠한 특성을 가진 여파기로 볼 수 있는가? 3. 고역통과 여파기 48. 다음 중 도파관은 임피던스 정압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다이플렉서에 의한 정압 49. 접지저항 15옴 인 남다사 수직접지 안테나의 복사능률은 약 얼마인가? 1. 78% 50. 다음 중 등방성 안테나의 상대 이득은? 4. 1-1 64dbd 51. 프리아의 전달 공식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안테나 간의 거리가 2배 증가할수록 수신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4. 6db 감소한다 52. 다음 중 에드콕 안테나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수직편파 성분은 결합코일에서 서로 상세된다 53. 다음 중 제펠린 안테나에 대한 특성으로 맞는 것은? 2. 수평면 내 지향 특성은 수평다이폴과 같이 팔자형이다 54. 장중파대의 송신 안테나의 접지방식 중 대규모 방송국에 가장 적합한 것은? 2. 다중접지 55. 다음 중 양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전리층 반사파 전기가 지표파의 전기강도보다 강한 지역이다 56. 다음 중 회절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회절기수가 커지면 회절손실도 크게 된다 57. 극초단파 대역의 신호를 사용하여 200km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 지점 간의 통신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파는? 1. 대륙원산란파 58. 스포라딕 전리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발생지역이 광범위하며 발생주기는 불규칙하다 59. 다음 중 델린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F층의 전자밀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60. 다음 중 EMI 레트로 마그네틱 인터퓰런스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애를 주는 것이다 61. 랜덤 변수 X1과 X2의 평균이 각각 2 1대 Y는 2X1 플러스 3X1 X2의 평균은 얼마인가? 62. 다음 중 증폭기를 광대역폭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증폭기에 다단 접속 63. 다음 중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가장 적합한 것은? 3. 비어 64.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PPL 없이는 구현이 불가할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디지털 PPL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4. 차지 펌프 65. 다음 중 마이크로파 전송 구간의 페이딩 억제 방안으로 맞는 것은? 3. 공간 다이버시티 이용 66.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1. MHO 67. 다음 중 대역 확산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에너지 밀도 증가 68. 다음 중 이동통신의 무선망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4. 저가장비 채택 1 69. 단위 면적당 기지국 밀도를 일정하게 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저수신 레벨은 어느 모양일 때 가장 우수한가? 2. 육각형 70. 다음 중 이즈-95 시드마 시스템에서 이동국이 파일럿 신호의 세기를 기반으로 전력 제어를 하는 방식은? 1. 개방 루프 전력 제어 71. 크드마 시스템에서 기지국은 핸드오버를 위하여 인접 세례 정보를 단말에게 통제한다. 이 경우 통제 가능한 최대 세례 개수는 몇 개인가? 3. 31개 72. 다음 중 상위의 계층에서 주어진 정보를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계층은? 3. 표현 계층 73. OSI 참조 모델에서 전송 제어,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층은? 4. 데이터링크 계층 74. 다음 중 마스터 스테이션으로부터 슬레이브 스테이션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은? 2. 폴링 75. 다음 중 TCP 오버 와이어리스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76. 무선 랜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4. 장거리 무선 통신 방식 77. 다음 중 무선망 최적화 수행 사항이 아닌 것은? 3. 기지국 용량 감소 78. 다음 중 유지보수 장애 처리 종료 후 업무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장애 발생 접수 및 보고 79. 스튜리어스 방사의 종류는 전도성과 방사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도성이 의미하는 것은? 1. 기지국의 RF 출력단에서 측정한 것 80. 다음 중 잡은 방해의 개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수신기의 실효 대역복을 넓게 한다 81. 16진수의 값 1234만 5678을 기억장치에 저장하려고 한다 리트앤디한 방식으로 저장된 것은 어느 것인가? 3. 82.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네온 전구와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플라즈마 현상에 의해 정보를 표시한다 83. 다음 중 입력장치와 출력장치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3. 트랙볼 LCD 84. 10진수 46을 이진화 10진수로 표현하면? 1. 0100110 85. 두 개의 레지스터에 10진수의 1과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2진수가 저장되어 있다 이 두 레지스터의 더셈 연산을 수행한 결과로 오른 것은? 2. 결과값은 0이고, 캐리가 발생한다 86. 정보 표현의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2. ㄹ, ㄴ, ㄷ, ㄴ 87. 다음 중 가중치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그레이 코드 88. OS 기능 중 자원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보안관리 89. 4개 중앙처리장치를 두고 하나의 주기억장치로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 이 컴퓨터에서 하나의 작업을 4개의 중앙처리장치에서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운영체제 시스템은? 2. 다중처리 시스템 90. 저작자에 의해 무상으로 배포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개인이나 열광자가 자기의 작품에 대해 동호인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는 개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사용자 집단, PC통신망의 전자 게시판이나 공개자료실, 인터넷의 유지넥 등을 통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는? 1. 프리웨어 91. 다음 중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개설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무선설비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92. 다음 중 필요주파수 대폭 201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3. 202m 93. 무선종사자가 2차 이상 통신보안도욕을 받지 않거나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3. 1년 이내에 업무정지 94. 거짓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그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 기자제는 얼마 이내의 기간 동안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는가? 1. 1년 95.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 기자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반입수량은 몇 대까지로 하는가? 2. 3대 이하 9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았을 때 행정처분의 내용이 아닌 것은? 3. 수입품 대체 97. 다음 중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시하여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1. 전자파 기기의 보호기준과 등급 98. 필요주파수대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주파 발사, 기생 발사, 상조변저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스피리어스 발사 99.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위하여 무선설비를 최소한 얼마 이상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3. 30분 100. 무선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고압전기용 전기설비에는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압전기란? 1. 600V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V를 초과하는 직류전압 10. 시점에 물고등을 지으신 것을 지oc으로 보았습니다. 11. 4교차와 같은 시리점에 있는 그리전도 공급하는 고주파수 변환, 11. 시점에 물고등을 집고등을 지찍하도록 하는 colored 사명에 있는 것이다. 11. 시점에 물고등을 지고 그리고 아니면 물고등을 지고, 12. 시점에 물고등을 지고, 11. 시점에 물고등을 지고 있다.